자 반갑습니다. 통학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오늘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학과학의학 프로 오리엔테이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고 뭐 저 사람한테서 수업을 듣고 싶다면 하나만 추천해 줘봐라 라고 하면 저는 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의 시그니처 강의이기 때문에 좀 어떤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런 강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는 개념 강의입니다. 개념 중에서도 끝판 대장을 저는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쉬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평이한 개념 난이도는 통학과학이 다 프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프로는 그것보다는 한 단계 위에 개념을 원합니다. 그래서 고1에서도 중위권 학생들보다는 중상위권 그리고 최상위권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강의고요. 아마도 수능까지 연결하시는데 가교 역할을 아주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념과 문제풀이의 비중이 8대 2에요. 그래서 개념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강의다 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문제풀이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강의보다는 이 다음에 진행될 완자라든가 통학과학이다 문제편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상위권을 달성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90점, 95점 이런 것을 목표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90점, 95점이 잘 못했다가 아니라 이왕 무언가의 목표를 갖고 무언가의 나의 노력과 시간을 태울 거면 나는 100점 아니 110점, 120점을 맞겠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좀 달려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의를 제작하고 만들 때 한 95점짜리 웰메이드 강의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100점짜리, 조금은 과할 수도 있는 120점짜리 강의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을 만약에 본인이 목표하고 지향하고 있다면 이 강의는 그 해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을 넘어서 심화된 개념까지 모두 만개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강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자부하는 거죠. 통합과학 중에서는 높디 높아의 끝이 없는 하이엔드라고 부르죠. 하이엔드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1 강의 중에는 만나볼 수 있는 강의 중에는 가장 끝자락에 있는 강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대충 외우라, 책 보면서 읽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논리적으로 연결고리로 사고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형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은 학생이라면 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하죠. 이 강의의 특징은 50분짜리 강의로 52강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1년을 얘기하면 아마 얘를 4등분 하셔서 분기마다 보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한 12강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12강, 13강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통 한 강의가 40분, 50분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60분, 70분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가 봐.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이 정도 되겠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 지금 촬영하는 일 기준은 2024년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보기를 원하지만 갑자기 12월, 1월, 2월 열심히 현생을 사시다가 3월 달에 이제 불똥 떨어져서 이걸 보고 있으면 빨리 시작하시기 바래. 어쨌건 개강은 촬영일 기준 내일 모레죠. 12월 11일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아마 2월 중순까지는 종강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본 강좌, 총 OT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초 강좌, 기본 강좌, 그리고 개념 심화 강좌 이렇게 넘어갔는데 일반적으로 기본 강좌 하면 고1 기준으로 기본 강좌는 중3, 중2 뭐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프리라는 게 중2, 중3을 대상으로 만든 강의가 절대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강의를 하는데 너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라면 내가 설명하는 거는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스탠스로 통학과학 전체를 수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를 반드시 듣고 프로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가 될 겁니다. 프리가 분기별로 따지면 한 8강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내셔도 괜찮으니까 복습한다 치고 프리를 먼저 듣고 그 다음 프리로 넘어와서 듣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강의를 만들 때 이런 유기적인 연결성을 생각을 하고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다는 가정과 전제하에 프로에서는 모든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을 다루려면 어려운 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거에 누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프리를 듣고 프로로 넘어오시는 게 가장 아름다운 공부법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물화생지 1, 2 수준으로 바라보는 통학과학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OT를 듣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이 물화생지 1, 2를 배웠겠어? 사실 안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화생지 1, 2로 통학과학을 하겠다라는 것보단 통학과학을 공부하면서 물화생지 1, 2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리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현돼. 화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현돼. 이렇게 리미트를 좀 더 높이 두고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오시면 되겠고 고1에서 고3 수준의 배경지식이 아니고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짖근짖근 아플 수 있다. 사고와 이해를 통해서 개념을 만들고요. 그래서 암기와 이해 영역을 반드시 구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요. 이건 너가 이해를 해야만 해. 이건 외워도 돼. 이해 못해도 돼. 외워도 돼. 왜 그러냐면 이건 시험범위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이야. 혹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되는구나. 이거는 내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 제 수업을 100이라고 썼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몰라도 돼. 외우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5%도 안 될 겁니다. 5% 내외일 거야.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해를 통해서 통합과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제가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노력을 투여해서 만드는 강의고요. 핵심 시그니처 강의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강의를 코어로 삼아 그 이후에 통합과학이다 문제편, 완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능 통합과학까지 여러분들이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합과학이다 프로 강의는 대략적인 구성이 이렇습니다. 교재의 구성이랑 비슷한데요. 다섯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학습 목표, 우리는 지금이라는 곳이에요. 교재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단원이네요. 보시면 우리가 이 단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목표 제시를 하고요. 통합과학이라는 게 무라생지를 이렇게 25%씩 파트별로 모아놓은 모음집 같은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교과 내용상으로는 모아놨지만 얘네들을 하나의 큰 줄기로 스토리텔링으로 쭉 연결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왜 배우고 있냐. 원소들의 주기성을 왜 배우냐. 우리가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연결성 있게 연속적으로 배워갈 예정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내가 이 흐름 속에서 큰 흐름 속에서 이 위치에 있고 이걸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개념 설명.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강의에 사실 알파이자 오메가죠. 단순함기를 지향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이해기반의 수업을 하고요. 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유도에서 렌즈의 법칙을 우리가 유도를 할 때 실험적 사고 과정을 직접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가 A부터 Z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결론 낼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그 능력을 갖출 때까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뭐 늘 얘기하지만 이해할 거 외워야 될 거 구분해 드리니까 좀 더 학습의 편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학습 노트. 이런 오른쪽에 보면 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 내용에 넣기에는 너무 루즈해지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교과 내용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거나 이런 것들을 교재 사이드에 제가 다 배치를 해서 그림 자료든 부가 설명이든 아니면 제가 가끔씩 느껴지기도 해요. 화자로 들어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어려운 용어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 설명, 추가 자료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죠. 프로라는 주황색 박스들을 또 역시나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범위는 애매한 경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한테 이걸 알아야 되냐? 물어보면 애매해요. 좀 쉬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좀 쉽게 나온 학교에서는 대부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슬쩍슬쩍 설명을 하면서 시험을 낸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것들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나올까 말까 불안에 떠는 것보단 저는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너가 만약에 정규교과 시간에 내신에 배우지 않았다면 뭐 넘어가도 되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거를 다뤄봤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범위 상에서 이 경계선에 있는 것들 이거보다 조금 더 가면 교과범이 벗어날 것 같은데 싶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다룹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프로라 박스는 가장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가령 문화생지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을 갑자기 때려박는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설명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열심히 하셨으면 문제 풀어보셔야 되겠죠. 문제 풀이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이제 개념 확인 문제. 여기 보이는 거죠. 얘네들은 단답형이고 OX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답에서만 확인을 하시면 빠르게 빠르게 철회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실력 향상 문제들은 제가 그림을 설명하기도 하고 개념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문제에 적용할 땐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예시들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전부 다 다뤄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면서 여기서는 이런 개념을 써야 돼. 이 그림은 이런 걸 중요하게 봐야 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문제 수가 좀 적죠. 단원별로 치면 보통 8문제, 9문제 그리고 10문제, 11문제 이 원전입니다. 10문제 내외거든. 그러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개념강의예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포커스를 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양과 그리고 더 높은 난이도에 문제풀이를 원한다면 완자통합과학과 통합과학이닥 문제편에서 이 부족함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의 커리큘럼도 기대를 하면서 통합과학이닥 프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본격적인 1강 수업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뵙죠. 수업에서 뵙죠. 수업에서 뵙죠. 아멘